안녕하세요. 0단기 대표 LC 강사 권오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토익 왕기초 입문의 진수라는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강자명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신토익이야 토익이 바뀐 지가 좀 됐으니까 왕기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LC를 거의 많이 수업들을 했었는데요. 0단기 책 중에 스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란색 책인데 이것도 사실은 아주 영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이게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적합한데 선생님이 해설 강의가 있거든요. 강의를 해봐도 형강에서 해보면 이것마저도 따라가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실전 문제를 푸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찍으면서 이것보다는 좀 더 쉬운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하고 오랜만에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공대생이라 영어를 너무 안 했다. 또는 듣기가 너무 자신이 없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편입 시험을 준비하셔서 아시는 자신이 있는데 애시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 하나도 안 들려요. 이런 분들도 계셔서 조금 더 쉬운 커리큘럼을 갖고 이 스타트보다는 더 쉬운 단계의 수업을 좀 만들고 싶어서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한 것이 이 수업이라서 특히 이제 영어에 약간 울렁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청취력이 너무 약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보다는 이 강좌가 더 여러분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강의를 하려고 했던 선생님 커리 중에서 제일 쉬운 강좌가 이 강좌입니다. 그래서 쉽다고 해서 그냥 내용만 쉬운 건 아니고 토익의 기본기라든가 청취의 어떤 기본들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유익한 수업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어떤 수업인지. 첫 번째, 일단 대상은 왕초보라고 잡았고요. 토익도 처음이시지만 영어 자체가 조금 너무 오랜만이라 감을 좀 잡고 토익 수업을 좀 들으셔야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기초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이 수업을 듣고 기본기를 잘 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만 갖고 잘 오신다면 수업을 소화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ABC만 알아도 좀 따라올 수 있게끔 쉽게 강의를 했는데 이게 RC, 즉 문법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문법은 좀 용어 이런 걸 아셔야 되지만 LC 같은 경우는 발음하고 단어만 알면 충분히 유형이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거든요. 단순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700 정도 목표로 하신다면 충분히 이 수업하고 한 개 더 듣거나 이 수업만 하셔도 실제로는 비슷한 성적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좀 수업도 재밌게 구성을 했고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베이식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수업이 너무 힘들어 토할 것 같아 이런 사실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굉장히 영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제가 형강에서 수업을 한 거라 같이 해보니까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세 번째,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청취에서 착각하시는 게 많이 들으면 늘 것이다. 영어도 많이 듣고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영어도 많이 듣고 CNN 같은 거 듣고 이러시는데 사실은 청취만 한다고 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내가 그 단어를 외우고 발음을 익힌 다음에 특히 이제 발성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얘기하는 게 쉐도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스피킹 수업은 아니지만 이게 말을 해봐야 오래 기억이 나요. 소리 자체. 그리고 말을 좀 흉내내서 하려면 그 발음을 좀 더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제 수업 중에서 가장 많이 따라하는 연습을 시키는 그래서 정말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알게 되고 어느 정도 들리는 단어들이 생기면 문제 풀기도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막힌 길을 뚫어주는 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외우고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정확한 소리로 여러분들이 흉내내서 성우의 발음을 그런 것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초 영어 이런 거 보면 막 소리내서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적용을 한 강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적극적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정리할 때도 처음부터 어려운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서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난이도가 올라가는지 모르게끔 실제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 어휘에서부터 그다음에 차근차근 푸는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강의에서 너무 빠르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에서 단어부터 해서 나중에는 실전 문제 풀이까지 갈 거기 때문에 단순히 쉬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주는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선생님 또 모르실 수 있죠. 토익을 처음 하니까. 권홍반이라는 수업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종로에서도 강의를 오래 했었고 그다음에 또 강남에서도 좀 오래 했었고요. 또 인강도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강의 시작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초만을 저희가 특히 중심으로 해서 권홍반이 계속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초보분들이 뭐를 어려워하시는지 또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단기간에 좀 귀를 뚫어주고 엘시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수업에 많이 녹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뛰어난 선생님들은 많이 계시지만 특히 이제 초보분들을 강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고득 전반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강의를 다 해보다 보면 가장 이제 좀 초보분들을 익숙하게 하는 게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제 점수가 많이 오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스타트나 다른 영단기 이제 교재를 갖고 하는 강의들도 말고 제가 강의들도 많고 제가 또 직접 쓴 저자 직관 강의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교재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따로 교환을 만들었어요. 아마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교재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교환 자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음원 같은 것도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활자를 보는 게 아니라 소리로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교재에 추가 부담이 또 없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책 사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을 좀 쌓고 베이스를 쌓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본격적인 토익 수업 커리를 타시면 되니까 저는 강의할 때 이 수업을 제일 많이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따라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처음에 기본만 잘 쌓으시면 사실 여러분이 혼자 독학하실 수도 있는 게 엘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을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고 교환이나 강의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 강의만 꾸준히 들어주고 완강만 한다면 아 엘씨가 이런 거구나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감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일단 1강부터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무료 강의 보실 수 있으니까 강의 보시고 아 이 정도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고 확신이 드시면 그때부터 추진력 있게 강의를 들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강의 선택이나 이런 거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0단기 페이지에 보면 0단기 선생님 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셔서 학습 질문 저한테 하는 거 질문하셔서 이 강의 어때요? 라고 질문하셔도 되고 커리큘럼 질문 같은 것도 다른 학생들이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같이 질문 주시면 제가 보고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무료 교환하고 음원은 그 0단기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강의를 보시려면 여기 이제 화면 같은 게 뜨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여러분 클릭하시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교재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아니면 위에 다운로드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해당 강의에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는 교환하고 음원을 압축 파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재 그냥 클릭하시면 음원이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압축 푸셔서 출력해서 보셔도 좋고 화면상으로 보셔도 좋고 음원은 그냥 여러분이 편한데 늦고 다니시면서 또 이용하셔도 돼요. 이런 부분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0단기 페이지에서 학습 질문 난에 어떤 질문이든 주시면 제가 잘 보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을 뵙도록 하고요. 저는 항상 수업 때 화이팅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이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화이팅하는 자세가 좀 기초 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때 뵙도록 하고요. 화이팅하고 OT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